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9번 업범문제 풀어볼건데 저번시간에도 말했지만 추울 때 공부 많이 해놔야 됩니다 제조생들 아시겠죠 좀 있으면 봄이 오고 또 더워지면 공부가 잘 안돼요 업범문제 나왔는데 업범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응?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다 읽고 요지를 파악한 다음에 푼다고?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속도가 너무 늦잖아 업범문제는 1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너무 빠르다고? 그럼 15초 업범문제는 선지로 바로 갑니다 선지로 선지로 바로 가서 선지의 적합성 여부만 파악하면 풀리는거에요 수능시험 중에 가장 쉬운게 업범문제입니다 일단 실용문 문제 그런거 빼놓고 한번 보면 associated 동사 비슷한 애들에 줄쳐져 있잖아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과거 문사인지 동사인지 모르잖아요 그럴때는 뼈대를 보는거지 앞에 쭉 봅니다 앞에 쭉 보니까 주어는 패션이고 수로는 컨테인즈에요 그리고 얘가 들어있는 데를 보니까 문사구문이 나오면서 문사구문 끝에 The meanings 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따라 붙었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4번을 보니까 Can be inexpensively purchased 비싸지 않게 부사 부사가 뒤에 나오는 동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적절하죠 그죠? 5번도 보니까 Opening up 하고 블라블라 나오면서 문사구문입니다 적절해 보이고 1번 보니까 That이 나오는데 물어봐야지 오랜만에 지시대명사 빼놓고 That은 종류가 뭐 뭐 있어요 1번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2번 접속사 3번 동격의 That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강조구문에서 나온거지 뭐 그런거 빼놓고 3개 3개만 보자고 보는데 얘는 누굽니까? 정체가 어? 뼈대를 빨리 봐주면 얘가 주어져 그리고 그 다음에 That이 나오면서 저리 따라 붙었는데 얘 정체는 누굽니까? That 정체는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속사 That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저 사람이 분명히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접속사 That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러시면 EBS에 가시면 주혜연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알죠 다 그 선생님이 맨날 지금쯤 되면은 수능 끝나고 지금쯤 되면은 수능 기초강좌를 찍어놓습니다 매년마다 찍어 그 전에 찍었던거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업법에 진짜 약하다 내가 말하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그걸 봐줍니다 색살 필요도 없고 필기하면서 한번 봐줘요 그리고 나서 또 모르는 업법이 나오면 구글에 찾아보면 돼 그게 정보화 시대의 학습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1번도 접속사 That이 앞에 나오면서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2번이지 2번밖에 안 남으니까 그런데 Them은 왜 틀렸습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게 Them이라고 써놓으면 앞에 나오는 Clothes 옷을 받아야 되는데 옷을 받으면 말이 안 돼 어떻게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세상에 present 보이느냐 의 part of 일부가 된다 그렇게 되면서 themselves 제기대명사 흔히 말하는 제기대명사가 와야 적절합니다 그죠? 다 쉽게 풀었을 거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맞췄다고 좋아하고 틀렸다고 슬퍼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지만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기출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실게요 Trends 유행들은 Constantly Suggest New Opportunities 새로운 기회들을 끊임없이 제공한다 누구한테? For individuals 개인들을 위해서 뭐하는 기회? To restage themselves 그 자신들을 restage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한다 restage 이건 뭡니까? 응? 연극 같은 것을 새롭게 바꿔가지고 각색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것을 restage 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드러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representing occasions for change 변화의 occasions 경우들을 representing 대변하면서 누가 trends 유행들이 어떻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멀리에 how trends can ultimately give individuals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유행이 어떻게 주는지 뭘 줘? power and freedom 힘과 자유를 유행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one must 여기 one은 3인칭 불특정 단수입니다 한 사람은 must first discuss 먼저 토론해야 한다 뭐를 fashion's importance fashion의 중요성에 관해서 as a basis for change 변화의 기반으로서의 fashion의 중요성에 관해서 맨 먼저 토론해야 한다 the most common explanation offered by my informants informants 하면 정보원입니다 detectives 형사들 밑에 자기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는 사람들 약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주죠 그런 사람들 informants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기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들 나의 정보원들에 의해서 offered 제공되어진 가장 흔한 explanation 설명은 as to 나오는데 as to 이거 한 단어로 뭡니까 한 단어로 concerning 뭐뭐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네 대학생 형들은 입에서 딱딱 나와야 돼 그게 정상이라고 고등학생들도 아는데 concerning 뭐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why fashion is so appealing 왜 fashion이 그렇게 appealing 매력적인지에 관해서 가장 흔한 설명은 is that that yeah it constitutes a kind of theatrical costumery theatrical costumery 하면 무대에서 입는 옷들의 종류입니다 무대에서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입는 옷들의 종류 무대옷의 종류들을 constitute 무대옷들의 종류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뭐가 왜 fashion이 그렇게 appealing 매력적인지 이런 설명이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selves to the world 여기 보시면 present 이건 동사일 때는 present 밑에 여기 present 이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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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선물 동사일 때는 present 동사일 때는 present ok how people present themselves to the world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present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의 일부이다 뭐가 옷들이 clothes 옷들이 and fashion locates them in the present locate 하면 찾다 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어디에 두다 라는 뜻이 있는데 fashion이 사람들을 현재에 둔다 현재에 위치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뒤에 보시면 relative to 이거는 뭐뭐와 관계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relative to 뭐뭐와 관계에서 what is happening in society 무엇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관계에서 fashion은 사람을 현재에 위치하게 한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나갔던 할로윈 그때 되면은 커스텀 입고 미국에서는 애들이 trick or treat 바로 다니는데 뭐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할로윈이니까 꼬마들이 귀신 옷을 입고 trick or treat 하게끔 현재에 맞게 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nd to 나오는데 등이 접사 n이 나오니까 to는 누구 뒤에 붙겠습니까? relative to relative to 뭐뭐와 관계에서 fashion's own history fashion의 그 자체의 역사와 관계에서 사람들을 현재에 위치시킨다 그러니까 옛날 옷 옛날 옷을 안 입고 요새 유행하는 옷을 입으니까 현재에 위치시킨다 그 말입니다 as a form of expression 표현의 warm 형태로써 fashion contains a host of ambiguities ambiguity 하면 MMO암입니다 MMO암들의 a host 이거는 집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a host of 수고합니다 쓰세요 쓰라고 a host of 동의어가 a lot of a host of a lot of 이렇게 입에다 익히셔야 돼요 입에다가 a host of a lot of 오케이? 많은 MMO암들을 contains 가지고 있다 enabling individuals to recreate the meanings the meanings 의미들을 recreate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다시 만들도록 enabling 가능하게 하면서 의미들인데 어떤 의미들이냐면 associated with specific pieces of clothing 특정한 옷들 pieces of clothing 특정한 옷들과 associated 연관된 의미들을 다시 만들게 하도록 enabling 가능하게 하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군에 복무하신 분들 특히 이제 전쟁기간 동안 군에 복무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 그분들이 입었던 군복들 제복들 전투복이 아니고 클래스 A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정복 정복인데 그게 자기 군대 생활할 때는 그게 정복이지만 나중에 이제 동료들이 전사해가지고 장례식에 갈 때는 예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겠네. 그치? fashion is among the simplest and cheapest methods of self-expression. fashion은 the simplest 최고로 간단하고 그리고 제일 싸고 최고로 간단하고 제일 싼 self-expression 자기 표현의 methods 방식 중에 among 하나다. 여기 보시면은 colon이 나오면서 부연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clothes can be inexpensively purchased 옷들은 비싸지 않게 purchased 구매될 수가 있다. 여기 while 이 while은 역접의 while이 아니고 뭐 뭐 하면서 뭐 하면서 while making it easy to convey notions 개념들을 easy to convey 전달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면서 어떤 개념들이냐면 of wealth 부의 개념 누나들이 누나들이 셔넬 옷 입고 구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많은 돈이 많아요 그런 개념을 convey 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어떤 notion이냐면 notions of intellectual stature intellectual 지적인 stature 하면 여기 능력이라고 돼 있는데 능력 아닙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능력이라고 돼 있는데 능력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써 놓은 거야 이렇게 보고 풀라고 능력이 아니고 stature 하면 하나는 명성입니다 stature 명성 그 다음에 하나는 키에요 키 height 여기서는 명성이죠 intellectual stature 지적인 명성 지적인 명성에 대한 notion 개념을 convey 전달한다 뭐겠어요 이거 교수님들 학교에서 강의할 때 뭐 입습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들 보면 청바지 입고 자기들이 대학생인지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교수님들 뭐 입어요 정장 입죠 정장 왜 이런거 intellectual stature 이거를 convey 하실라고 교수님들 정장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tion of relaxation relaxation 긴장이 아주 풀어진 거야 뭐 했어요 휴가 휴가 갔을 때 belize 뭐 이런데 가가지고 수영복 입고 누워있으면 relaxation 개념을 convey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o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이거는 환경적으로 consciousness 의식 환경보호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자기가 이제 배웠다고 무식한 사람들이 환경보호하는 거 봤습니까 먹고 다 버리고 막 막 태우고 근데 배운 사람들이나 환경을 보호할 줄 아는 거예요 I'm environmentally conscious 하면 나는 자연보호 의식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연보호 의식이 있으니까 어떤 옷을 입겠습니까 이런 notion 자연 보호 의식을 convey 하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없어 어 페트병 수거한 페트병으로 만든 거기서 뽑은 섬위로 만든 옷을 입는다든지 그런 거 뭐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입는 이유가 아 저는 자연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Even if none of these is true 심지어 이런 것들에 아무것도 이런 것들 중에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라도 난 사실 자연보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좀 유식해 보일라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유식해 보일라고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그리고 패션 can also strengthen agency 영국말 중에 영국말하고 미국말하고 달라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영산을 찾아보면 이거는 영국말 이거는 미국말 이렇게 따로따로 나옵니다 패션은 또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strengthen 강화할 수 있다 in various ways 여러가지 방법으로 opening up space for action 행동을 할 수 있는 space 여지 여지 공간이니까 여지를 opening 열면서 허가하면서 보겠어요 이거 누나들 클럽 갈 때 클럽 갈 때 평소에 학교 갈 때는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클럽 갈 때는 party dress 예쁘게 입고 하는데 그거 입고 클럽 가면 진짜 막 미친 사람처럼 춤추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뭐가 패션 옷이 해봤는데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읽기 연습 읽기 연습 밥 먹고 졸릴 때 꼭 열 번씩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읽기를 생활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rends constantly suggest new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to restage themselves representing occasions for change to understand how trends can ultimately give give individuals power and freedom one must first discuss fashion's importance as a basis for change change the most common explanation offered by my informants as to why fashion is so appealing is that is that it constitutes a kind of theatrical customary clothes are part of of how people present themselves to the world and fashion locates them in the present relative to what is happening in society and to fashion's own history as a form of expression fashion contains a host of ambiguities enabling individuals to recreate the meanings associated with specific pieces of clothing fashion is among the simplest and cheapest methods of self expression clothes can be inexpensively purchased while making it easy to convey notions of wealth intellectual stature relaxation o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even if none of these is true. fashion can also strengthen agency in various ways opening up space for action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아멘